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라 나에게는 헐망한 것들 뿐이었어 아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쏟을 빛이 내 몸속에 흘러요 아버지만 나 바라보리라 예수님 만나 바라리라 세상 물결도 여동처도 진리위에 나 달려가리라 아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쏟아진 것도 내가 무엇이냐 내 몸속에 흘러요 아 주님 감사해요 아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십자가에서